자, 우리 무대 가슴을 휘비팡 송가이스가 돌아오셨어요. 한셈번 업무 주무습니다, 와! 아하, 세상에. 아, 너무 소름이, 소름이 들어가지고. 위에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앉아계신데 공기가 좀 어떤가요? 어... 진짜 대박이에요. 대박이에요? 제가... 어떤 의미로? 이제까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눈을 이만큼 오랫동안 감아본 적이 처음이거든요. 눈을 너무, 눈을 감고. 선생님들이 너무 앞에 계시니까 눈을 못 뜨고 있겠어요. 아, 여기 기사팀 마주쳐가지고. 눈을 뜨면서 김희 선생님 보고 계시고, 눈을 뜨면서 남주 선생님 보고 계시고. 눈을 못 뜰 정도로 눈을 감고 있어요, 노래를. 그냥 가서 경험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. 오늘은 정말 역대급인 거예요. 역대급인가요? 앞으로 이런 무대는 없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런 무대는 없죠, 없죠. 순서는 너무 좋게 보셨는데 앞에 너무 강력한 한방을 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나온 여덟 분의 장구 분단 아주머니들의 힘을 믿습니다. 앉아, 앉아. 파이팅!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